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하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하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이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그 부정함을 씻을 수 있는 부정을 씻는 물을 정결케 하는 그 물을 만드는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종의 속죄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붉은 암송아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냐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서 제사장 엘라하살이 진영 밖으로 끌고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살아갈 때의 상황이죠 진영 밖으로 이 암송아지를 끌어내서 암송아지를 잡는데 암송아지를 잡을 때 보면 일반적인 속죄죄사를 드릴 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이 암송아지를 잡게 되는데 그도 그럴 것이 번제단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영 밖으로 끌어와서 하기 때문이겠죠 특별히 보통 속죄죄를 드릴 때에 그중에서 기름 같은 부분은 재단에서 태워서 드리고 가죽과 더러운 것들, 똥, 내장 이런 것들은 밖에서 불태우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5절 보면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불사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던져서 함께 사르게 했습니다 그 송아지를 그렇게 다 완전하게 태워서 그것을 가지고 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재를 진영 밖에 두었다가 그것을 가지고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들 때 그것을 타서 부정을 씻는 물을 이렇게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게 속죄죄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을 씻어낼 수 있는 속죄죄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 죄를 거두어다가 정결한 자가 흐르는 물에 섞어서 부정하게 된 것을 뿌리게 되므로 이스라엘이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정결의식 또 부정함을 씻는 이유는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또 더러운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어내야 되는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야 될 이유가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정결케 하는 그 예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죠 그것으로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이 갖게 된 그런 모든 부정함을 다 짊어지고 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피까지라도 다 함께 불태워져서 죄가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의 정함이 깨끗하게 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깨끗이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뭐 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은 아주 뭐 무균실 진공상태 이런 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죄와 이렇게 접하게 되고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생각이 또 더러워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더해주는 거죠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됐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부정하게 된 것들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물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부정을 씻도록 하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이렇게 작은 부정함들 어떤 의미에서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거 어떻게 피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까지도 뭐 다 이렇게 정결케 하는 속제재로 들여진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뿌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그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그 죄된 일들이 점점점 부풀어져 가고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아 보이는 것 또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 조그만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렇게 우리 삶에서 있는 그런 죄의 작은 시작들 죄의 작은 그런 영향력들까지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회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과 또 행실을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작은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촉함으로 간접적인 그런 죄의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삶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또 깨끗하게 씻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 또 간접적으로 시작된 그런 죄의 역사가 점점점 우리를 부정하고 또 죄가 우리를 삼켜나가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부정함에서 또 죄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을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수많은 일들 또 작은 그런 죄의 역사들까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벼이 여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고 또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어 없어서 주님 그 죄가 우리 자신을 점점점점 침로해 들어와서 우리를 삼켜버리고 더 깊고 또 견고한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드는 모습들 우리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믿음의 여정 걸어가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어 없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다 쏟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온전히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과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